네 안녕하십니까 논준모 연구소의 김성아 소장입니다 저희 논준모 연구소 채널에서 멤버십 회원분들 다시 말해서 논준모 대학원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알찬 그리고 멋진 그리고 여러분들이 논문 쓰시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이 강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정말 저희 연구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뷰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울 강남 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이 뷰를 팔짱 끼고 한 40분 정도 고민을 했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이 강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만 하면서 잡생각 없이 고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피해갈 수 없구나 이런 시대적 흐름 그리고 이런 거대한 물결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강의를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이 기술을 받아서 우리가 연구 논문을 작성하는데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사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그 밑걸음이 될 수 있는 아마 제 생각에는 학술 연구 논문 분야 학계 그리고 컨설팅 업계 통틀어서 최초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강의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딱 보시기에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요즘에 한참 유행하고 있는 챗GPT라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학술 연구 논문에 적용시키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AI 기술이 챗GPT만 있는 건 아니죠 노션 AI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노션 AI로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학술 연구 논문을 사용하는데 두 개의 AI 기술이 다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간의 정말 여러분들이 눈치채기 힘들 정도의 약간의 특장 단점 같은 것들은 서로 있긴 있어요 1장 1단은 조금 있는데 그 기술의 차이가 크지는 않더라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요새 유행하는 챗GPT를 이용해서 학술 연구 논문을 쓰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 생각도 했었어요 고민을 하면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야 이거 이제 논문 컨설팅은 완전히 다 없어지겠구나 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대학, 대학원이라는 기능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겠구나 우리가 이제 옛날에 배울 곳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갔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전에는 정말 배울 곳이 없었기 때문에 서당을 갔죠 최근에는 이제 배울 곳이 너무 많아요 깔린 곳이 배울 것인데 사교육 시장도 이제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한 명 한 명 스마트폰에다가 태블릿에다가 노트북에 컴퓨터 다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챗GPT나 노션AI나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이런 AI 기술을 우리가 손쉽게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데 내가 공부에 이것을 사용한다?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이 챗GPT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영어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동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어디 뭐 이것만 하겠습니까? 수학 뭐 각종 뭐 사회과학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컴퓨터 공학 뭐 여기까지 지금 강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져 있죠 물론 좀 어설프긴 합니다만 챗GPT를 이용해서 논문 쓰기 뭐 이런 내용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챗GPT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논문 쓰기 이 강좌들을 제가 조금 봤었는데 유튜브에 올라온 강좌를 좀 봤었는데 좀 어설프요 그러니까 어설프다라는 게 그 강의하신 분이 어설프다는 게 아니고 오로지 챗GPT를 100% 활용해가지고 논문을 쓰게 되면 이 논문의 내용이 어설프다라는 거예요 전문적이진 못해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어떤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 AI 기술을 이용해서 학술연구 논문을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100% 챗GPT에 의존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논문은 학술적으로 무슨 가치가 있겠나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제 GPT는 제 생각에는 한 40% 정도? 이것도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한 40% 정도 의존을 하되 나머지 절반 이상 한 60% 정도는 어떤 본인의 연구의 의도 목적 그리고 본인이 설정하고 짜는 논리 논리의 구조, 구성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자료에서 분석 자료죠 분석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챗GPT의 도움을 약간 받을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본인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이런 분석에서도 도움을 좀 받을 수는 있어요 도움을 좀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것도 본인 위주로 좀 끌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어떤 예상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이 과정에서 한 60%는 본인 위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기본적인 자료 수집이라든지 어떤 기본 틀, 기본 틀을 잡는다든지 기본 방향을 잡는다든지 기본 글의 구성을 잡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논문 전체 과정으로 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논문을 처음 시작에서 끝내는 이 전체 과정을 한 100으로 봤을 때 소위 저 같은 전문가들의 어느 자문을 통하면 이 과정이 저는 한 50% 정도는 단축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GPT의 AI 기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50%의 속도가 제 생각에는 여기서 또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한 25% 정도 그래서 옛날에 예를 들어서 단순 논리로 단순 수학적 계산으로 논문 쓰는데 100일이 걸렸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 한 50일 정도 걸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AI 기술을 이용하면 25일 정도? 100일, 50일, 25일 정도로 아주 추약되지 않을까 이게 결국 추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 정도의 시간적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비용적 그리고 심리적 스트레스 같은 거 말하는 거겠죠 이런 데 들어가는 부담이 줄어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비즈니스 또는 업으로 하고 있는 저이지만 이거 피해갈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피해가겠습니까 이런 커다란 시대적인 흐름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서로서로 서로서로 윈윈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논문에 관련된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이렇게 읽고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논문을 작성하고 준비하고 분석하고 이런 전문성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이 논문 쓰는 과정을 더 어렵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더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의 AI 기술하고 빨리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편리하고 그리고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학술 연구 논문이 작성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전체 구독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구독자 아닌 분들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동영상 소개 동영상 인트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보이시죠 이제 실제로 할 겁니다 여기 들어가가지고 지금 제가 세팅을 다 해놨어요 여기에 원래 이 다음 시간부터는 원래 제가 이제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냐면 여기에 목록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제가 연습한다고 테스트한다고 그런데 이제 대충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이 챗GPT를 이용해서 논문 쓰는데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제 대충 방향이 잡혔어요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얘를 통해서 나중에 엑셀로 다 뽑아가지고 엑셀에서 자동으로 정리가 되게끔 이렇게도 할 거고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R언어 쪽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R언어를 통해서 분석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방향까지도 대충 설정은 해놨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께 빠른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해서 이제 3월이거든요 이제 내일 모레 3월인데 이제 개강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한테 정보가 전달되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3월 달부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빨리 논문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이번 학기에 끝내야 되는 분들 뭐 그런 분들부터도 바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정보를 좀 빨리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우선 인트로를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격 강의는 저희 이제 논준모 대학원 멤버십 회원으로 등록을 하시면 이제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 좀 주목해서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 덜 받고 논문을 빨리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계속 제가 조사를 하고 저도 지금 계속 배우는 과정이니까 제 GPT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계속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하고 조사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쉽고 알찬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이제 다 알았기 때문에 다 지웠어요 다 지우고 새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위한 그런 목록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강의가 이제 금방금방 올라올 텐데 여기 그 chat.openai.com 여기 슬래시하고 chat 들어오셔서 회원가입부터 먼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은 여러분들이 구글 계정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계정이라든지 이런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회원가입을 좀 해놓고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스탠바이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다음 강의부터는 주로 실습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헷갈리게 그렇게 강의하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딱 말투 들어보면 알잖아 쉽고 재미있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겁게 공부를 해서 논문 쓰시는데 여러분들 전혀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한번 재미난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트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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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